한국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의 실무자들이 국토위 야당 간사와 몇몇 의원실에 자료 제출 없이 열람쾌한 한 핵심 자료 일부와 어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1차 분석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에 드러난 국토부의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토부와 용혁사가 양평군이 22년 7월 제안한 3가지 노선에 대해 취사선택적 분석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국토부와 용혁사는 그간 양평군이 제시한 대안을 기초로 현장조사, 관련 자료 입수, 환경조사, 지형조사, 관계기관 협의, 도로공사와의 실무협의 등의 치밀한 추진 절차를 거쳐 최종 노선을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는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에다 강화 IC를 설치하는 노선에 대한 분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양평군이 제안한 3개의 노선, 중간 노선을 가로지르는 노선에 대한 어떤 분석도 없습니다. 용혁사는 사실상 양평군이 제안한 3가지 노선 중에 사실상 강상면 종점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또 공개된 보고서의 원한 분석 자료에 양평군이 남한강 남측으로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는 단서가 달리게 됩니다. 남한강 남측 노선은 사실상 강상면 종점안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대통령 처가 땅 인근 종점으로의 변경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후 과정은 이를 합류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더해주는 것입니다.